역사를 바꿨습니다. 120년 전인 1898년 10월 1일, 대한제국에서도 1만 명의 군중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. 덕수궁 인화문 앞에서 10여일 동안 장작불을 피우면서 철야 시위에 나선 사람들. 이들은 왜 광장으로 나온 것일까요? 오늘의 이야기에는 서재필, 윤치호, 이완영, 주식영, 이승만, 근현대사의 굵직한 인물들이 총출동합니다. 역사전월 그날, 120년 전 대한제국을 뜨겁게 달군 대규모 집회 만민공동회. 그 광장의 기억을 소환합니다. 자, 1만 군중이 모였다고 합니다. 대단하죠. 그 시대에 1만 군중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. 그런데 한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될 때. 그게 경찰 측 추산입니까? 주제 측 추산입니까? 경찰이 없었으니까 포도청 추산이요? 대한제국의 포도청은 그런 추산을 안 합니다. 저 당시에 한성 인구가 20만 명 정도예요. 20만 명 도시에서 1만 명이 모였다는 거죠. 그러니 저 1만 명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저 때는 날이 추우니까 밤에 장작불을 피웠어요. 그래서 장작불이 타올라서 불빛이 하늘에 치솟았다라는 기록까지 있는데요.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대한제국판 촛불 집회가 아니라 장작불 집회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20명 중에 1명꼴로 지금 참가를 한 건데. 이 정도면 광장정치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 싶고. 그런데 다만 이때는 아직 사람들이 민주주의 이런 개념은 몰랐을 것 같은데.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누가 주최를 하고 또 결석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.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주축이 돼서 진행한 대규모 집회였죠. 1898년 3월부터 12월까지 큰 것만 4차례 정도 열리게 되는데요. 독립협회 회원들과 상인, 노동자 그리고 일반 백성까지 각계 각층이 참여하였습니다. 독립협회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. 막상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. 어떤 단체였던 겁니까? 일단 독립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상식적으로는 일단 항일 단체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딱 오는데. 그런데 항일 강제병합이 1910년. 그렇죠? 그러면 12년 전 일인데 시기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여기를 통해 해едvoons. 이 시기상으로는 그래서 공식으로는 계속해서 일을 받았죠. 한글자막 by 한효정